이게 좀 익숙하고 좀 더 발이 많이 듣게 좀 공부하기 편하니까 봅시다. 우리가 보통 have pp라는 것은 더 먼저 이거 우선을 기억해야 될게 어떤 형식이든 완료 시절을 나타내는 데 많이 써. 우리가 to 부동산 알지? it seems that she lives in US 이렇게 하면 그녀가 미국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알지? 근데 시제가 둘 다 현재잖아. 이게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 death절을 to 부동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주어가 시 로 선택해야 됩니다.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되고 그쵸? 그러면 sim은 그대로 사용하옴 합니다. 시제도 그대로 씁니다. 시제도 유지를 반드시 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이 live가 동사였잖아 원래 종속절이지만. 이걸 동사로 킵할 수 없는 게 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요. to 부동산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그냥 to live를 쓰면? to live를 쓰면? 그래서 she seems to live in US. 돼요. 이게 가능한 것은 뭐야? 위에서 시제가? 그저 같아요. 네. 시제 1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만일에 it seems 로는 똑같으나 그녀가 뉴욕 미국에 살아섰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지금이야. 네. 왜? 그녀가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거든. 야 내가 작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이 문장을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 미국에 살아섰던 것처럼 지금 들리지. 그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현재 sims잖아. 하지만 그녀가 살아섰던 그 사실은 언제야? 과거에요. 그러면 시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쓸 수는 있으나 얘는 시제를 그들이 유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과거잖아. 시제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시제 차이면 딱 한 가지 테크닉만 사용해요. 그게 바로 have pp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o have lived in u.s. 자 이게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시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냥 동사 현재고 버그니까 아! 시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잖아. 얘는 문제는 뭐야? to 동사고 집어넣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to live in u.s 하면 대화를 듣는 이 순간도 그녀는 미국에 사는 거야. 살아 섰던 게 아니라. 그러면 원희문대사에서 약속을 한 거야. 네가 살아 섰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넌 to have pp를 해라. 네가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냥 to live in u.s 하면 된다라고 영어는 어떻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완료 시제는 완료부정사 또 완료분사 알죠? 완료분사 어떻게 합니까? as she lived in u.s 그녀가 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she can guide us 우리를 지금 현재 미국에 여행 간 상태야. 그러면 10명 중에 미국에 살았던 건 얘밖에 없어 여자밖에. 걔가 어떻게? 미국에 살았었지? 네.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야? 가이드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지. 이 시제가 뭐야? 현재. 얘는 뭐야? 과거. 근데 분산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해? 두 시제가? 아 두... 주절의 주와 종설줄과 같으니까 종속주의 줄은? 없애. 절이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 접속사가 필요 없어지지? 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지 왜? live는 완전 자동사라서 수동 자체가 안 되니까 현재 분사를 바꾸는 게 맞잖아? 네. 근데 만일에 변제 분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뻔하죠? 네. 현현 이렇게 돼. 그렇죠. 얘는 미국에서 지금도 살고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 할 수 있다는 말이 돼 버렸잖아. 근데 원래 원어민의 의도는 뭐였어요? 얘 살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 가이드를 해주겠다 이 말인거야. 원래 문장의 의도가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시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제차긴 하지. 그래서 이걸 뭘 사용합니까? having lived라고. 여기도 뭐 왔어? have a pipi 쓰지? 네. 그래서 영어는 고1이기도 하지만 고3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 아 시차? 시제차이면 have a pipi. 다 적용돼요. 자 이게 어디서냐 하면 굉장히 분명한 상황이 있는데 이래서 아 보자. 아 아 she may live in u.s. 야 무슨 말이야? 그녀는 미국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제가 현재에요. 현재에요. 하지만 have a pipi는 뭐라고 그랬어? 그 이전 시저로 돌아간다고 그랬어. 네. 시제차련돼요. 그래서 she may have lived in u.s. 뭐 이렇게야? 살았어? 예. 그녀는 미국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 약한 추측이죠. 맞죠? 네. 같이 may가 쓰고 어금도 똑같은 lived다. 장서 부사도 똑같다. 뭐하다라? have a pipi에요. 동사원형인가? have a pipi인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have a pipi가 단지 뭐만 쓰이는게 아니야. 아까 말했던 완료부동사 쓰이는게 아니고 완료분사도 쓰이고 이와 같은 예 조동사다기 동사원형이나 have a pipi를 함으로써 나타내는 사실도 달라진거죠. 알겠죠?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조동사다기 have a pipi 진짜 많이 쓰죠? 네. must have pipi 강한 확신이죠? 무슨 확신? 과거다. 빠졌어. 적었어요. 과거 과거 시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과사강추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과사강추 그러면 과사강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 했음에 틀림없어요. 만일에 그녀는 의사의 멘틀림없어요. she must be a doctor잖아. 근데 의사 엿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하면 되겠죠. must have pipi 그렇죠. 그러면 의사 엿음에 틀림없다. 과사강추고 이거는 과사 아닙니다. 현사강춤이다. 현재 사실 강한 추측이 돼서 그녀는 의사님이 틀림없다. 역시 이것도 뭐가 차이를 다루는거야. have a pipi가 있기 때문에 시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can have pipi가 강한 의심인데요. hastily가 없다. may or might 똑같다. my have pipi는 그 말했잖아. 과사 약추 과거사실 약한 추측 여기는요. could have pipi는 적어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완료 귀결절이라는데 다전법 과거완료 귀결절이 무슨 말이냐면 주절을 의미합니다. 다전법 과거완료 주절을 나타내죠. 이래서 만일에 혜린이가 헤드헤드 백만 달러가 있었다면 she could have married him 그래서 남자가 조건을 걸어 야 백만 달러 돈 한 10억원 가져와 라고 했기 때문에 혜린이가 이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어 그래서 그녀가 백만 달러가 있었다면 그녀는 그에게 결혼할 수도 있었을텐데 사실과 반대죠 돈 없었어 백만 달러 백만 달러 그냥 은행에 백만원도 없었고 그녀는 결혼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야 얘를 비우고 빼고 얘만 사용해도 충분히 뭐가 전달돼 과거에 일어나지 못한 일에 대한 강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한 거야 맞지 이 해석함이 따라해봐 그녀는 그녀는 그에게 결혼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었을텐데 그녀는 무슨 말이야 결혼 못했다 못했다 애자람이 묻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전법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전부다 우쿠슈마 헤브피피 뭐라고 우쿠슈마 헤브피피 과전법 과거의 주절은요 주어 우쿠슈마 헤브피피 입니다 여기 이 마이트와는 달라요 자 교과서 예문을 확인하기 해봅시다 you all 여러분 모두는 must have played 이 게임을 적어도 한 번은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 have played 그렇죠 must have pp 과거 사실 강한 추측이죠 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는 fell down the stairs 계단에 넘어졌어요 우리가 down the stairs 하면 아래층으로 라는 말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뭐야 fell down fell down the stairs 일단 어떻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 치사적 의미도 있는 거고 부사적 의미도 있어서 fell 넘어졌다 그러니까 계단에서 우리가 I walked down the street 하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 생각하잖아 거리가 계속 계단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평지라도 그냥 걷는 거야 왜 down 이러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야 오 대박 이거는 position 물리적 위치의 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down 뭐다 아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down stairs 알죠 네 down stairs or down 이건 진짜 아래야 이게 아래층이니까 이 down 이 down 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걷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단에서 라고 합니다 그게 되겠죠 그렇죠 계단 아래가 아니고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타동사 그녀의 다리를 다쳤다 그 다리를 그녀는 어떻게 더 조심했었어야 했다 과거에 하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후회를 합니다 과하한 일 과하한 일 야 너 좀 더 조심했었었었었었었었어야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조성들은 뭐야 이 줄다르기 방패연 하고 약간 좀 이상하네요 그럼 수백 년 동안 줄다르기를 너 세프로 퍼포먼 했었음에 틀립니다 퍼포먼 행하다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조금융인데 이 강조금융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가지입니까 주어 가능해요 목적을 가능해요 부사구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is나 it was인데 여기가 단수가 오든 복수가 오든 상관없어요 얘는 얘네대로 유지되면 됩니다 자 시제가 왜 워드로 되냐면 원문 자체 즉 강조금융으로 이용했던 원문 자체가 과거였던거 예를 들어서 어 요즘 kill the dog 뭐 뭐 들켰다 last night 지난밤에 여준이는 개를 죽였다 나쁜 놈 이거 지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어요 여준이 주어 강조할 수 있고 목적을 강조할 수 있고 부사 강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it was 가 돼야 돼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여준 that that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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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g last night the ex last night 동물협회에서 이거 소송 받는가 네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어때요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 주격 관계 대명사 똑같죠 네 이게 두 번째 주의해야 될 포인트 맞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뭐에요 every week 아 나쁘네 명품 오우 예원이는 명품들을 매주 산다 이거 강조 이거 강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매주를 강조하면 it is 입니다. 왜요? 이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was 하면 안되고 it is every day, that, every week? 매일이면 큰일나네요. 와 트럼프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every week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예원 바이즈 부티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쵸? 이때 때 강조구문이 부사구를 강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양팀이 try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it was my team 승리한건 내 팀이다. 그래서 해석할 때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땡땡은 바로 이 바로는 말이에요. 예원이가 샀던건 바로 부티크 명품이다. 예원이가 명품을 샀던건 바로 매주였다. 매주였다. 이렇게 강조하는 한국말에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는 이게 없어요. 바로는 말이 없어요.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로? 바로! 바밤! 모든 질문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거였다. 마지막 거. 마지막 질문이죠. 이걸 원을 뭐랍니까? 부정 대명사. 즉 정하지 않는 대명사랍니다. 앞에 나오는 이 question을 의미한거죠. 바로 내가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한건? 마지막으로 있죠. 이거 find 알죠? 주어도 안해요. find가 오면 이거 대개 5형식이 됩니다. 그 목적과 목적보로 뭔데? 목적보로는 이와 같이 형용사로 쓰이고 목적일 수 없어요. 없죠?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이때때도 강조 문을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문을 적어볼게요. I found the last one most challenging. challenging은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난 마지막 묻것이.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느꼈다 생각. 그래서 found는 느끼다나 생각하다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어디 나와요? 수능 공부할 때 많이 나옵니다. 주어, find, 가 목적어, 형용사, 목적, 보호트, 부동사, 진목적어 이 구문을 알죠? 그래서 주어는 지목적어가 형용사하다라고 생각한다 해석 안해요. 찐따이기 때문에 그냥 빼요 그냥. 얘는 마음이 그냥 자리채움이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치워낸 거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에요. 우리가 왜 걔를 신경을 써? 일본 놈이야. 일본한테 또 공격받겠네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런 거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모든 집 문제가 다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건 마지막 바로 마지막 문제였어. 알겠죠? 이게 바로 강조금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게임을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해봤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줄 달리기입니다. 강조금은 뭐 한 자주 강조하는 거 뭐 학교, 스쿨, 대회 그러니까 이 강조들이고 학교를 빛내는 거죠? 네. 체육... 이게 주어 냈다는 거야. 네. 왜 이게 지금 주간대회하고 거의 유사하죠? 네. 맞죠? 원래는 줄 달리기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죠. 학교, 체육, 뭐야 운동회? 학교 운동회를 빛내는 것은? 절정을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줄 달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이때 강조금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Exactly. 정확하게. 정말 많이 쓰는 영어 배화 표현이 나는데 네. 언제 줄 달리기 전통이 시작했는지 한국에서 바로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이 no 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아무도 정확하게 언제 줄 달리가 시작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the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님들은 must perform 했었음에 틀림없다. isn't 줄 달리기 줄 달리기를 400 of years 수백 년 동안 했었음에 드림없다. 여러분 동안 알죠? 이 four 동안 반드시 숫자가 있는 기간이 와야 돼요. 여기다가 during 집어넣으면 pittong sando during은요 특정 기간명이 나옵니다. 방학이랑 휴가라든지 뭐 명절 이런거 자 그 다음 줄 달리기는 was regarded 여러분 뭡니까? b 동사 a is regarded as b 무슨 말입니까? a 는 b 로써 여겨지다. 이거 같은 단어 considered 이왕 하는 김에 seen 그쵸? 네 똑같아요. is seen as is considered as is regarded as 똑같은 너머로 여겨지다. 자 그래서 줄 달리기는 여겨졌었다. as 인데 명사로 하면 될 것을 어떻게 또 as 또 나오네. 네 명사 1배 명사 2배 바로 not only 벌써 알죠? a 뿐만 아니라 b죠.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not only but b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b 는 다 뭐다? 상관접속사라거든요. 네 상관접속사의 문법적 특징이 뭐냐? 이 a와 b가 동일품사 동일 구조나 동일품사를 가진다는 바로 병렬 구조가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하자. 그래서 뭐 하나가 not just but also as 명사 as 명사 근데 얘는 어디다 걸려있어? be regarded 아주 수리한 표현이고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장 적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줄다르기 was regarded as a sports 이래도 되고 줄다르기 was regarded as a ritual 인자 근데 여러분 not a b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ottle spiel 때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중요하죠? be 얘가 중요합니까? 얘가 중요합니까? 이쪽으로 규모입니다. 그쵸? 그래서 ritual이 뭐죠? 의식 또는 예식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줄다르기 might have been 뭐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니까 늑학교 시험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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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범위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메이 해피피 조성사 해피피 를 떡 칠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가 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대놓고 시험에 낼 거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거든? 네. 여러분도 얘기하고 있잖아? 네. 굳이 무시해서 공부 안하지만 당연하죠. 네. 퍼펙트한 방법이다. 뭐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away는요. 영어의 전통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of ing 아니면 to 부종사가 옵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수식의 개념이고요. 얘는 동격의 개념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 뭐 한 서울대 간다 라고 가전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꿈은 꿀 수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는 친구가 연세대에 갔어요. 무슨 재소리 했지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야 형용사적용법 투 부종사에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 이거 준 사역 동사는 목적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이나 투 부종사 오는데 원어민들은 동사원형을 더 선호하더라. corporate라는 동사원형이 나왔고요. corporate 뜻은 협력하던데 얘네들이 병렬 구조로 똑같이 동사원형이 나왔다. 병렬 구조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가 나왔죠. promote는 증진시키다 촉진시키다 광고하다 홍보하다 이런 말인데 뭘 증진시키냐면 좋아 할머니 할머니는 좋아하죠. 할머니는 좋아하죠. 할머니는 무조건 인생이 좋아하니까요. 유니티 연합 연합 통합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조화로움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키고 협력을 하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오 대박 그 다음에 the rope 주간대와 D 동사가 생략이 되겠죠.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rope인데 rope가 무슨 사용을 하니? 아니요. 사용이 되어지지 사용되는 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rope 입장에서는 사용하다는 동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사용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which is 주간대와 D 동사의 생략이 합리적인 것이다. 즉 어디에요? 이러한 감내 줄다리기 감내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은 이게 주어고 is made 만들어진다 뭐야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is made 특별한 거 없어 끝나 근데 to D 동사가 올 뿐이야 to 뭐 하기? 위해석 그죠. 감내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은 네 만들어져 말하고 뭐 처럼 보이게 할거죠. 뭐 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처럼 보이기 위해서 crap 깨 깨 깨처럼 보인거죠. 깨 바닷깨 근데 뭐야 in order to 또 이게 뭐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 는 so as to 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express the participants wish to catch more crap 즉 어떤 소망 깨 깨를 더 많이 잡고 싶어 깨 여기 위시를 설명하나 깨를 더 많이 잡고 싶어 하는 자 하는 우리가 은은이 들어가거나 받침에 리얼이 들어가거나 하면 형용사정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water to drink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마실물 마실물 마실물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더 많은 깨를 잡고자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참가자들의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깨처럼 보이고자 그쵸? 그 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위에서 하면 좀 반복 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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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내 줄다리기 감내 줄다리기에서는 그러한 줄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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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도 기지시 줄다리기 rough는 자 비동사 다하기 thought 다하기 said 또는 believed 으미롭게도 셋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two 부동사 하면 동사원형 한다 라고 여겨지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여겨져 믿겨지다 상관없어요 근데 공통 뜻이 있기 때문에 여겨지다가 맞겠죠 뭐라고 여겨져 도와줘요 부부가 뭐하도록 아이를 가지도록 이것도 준사 동사 동사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지시 줄다리기 뒤에 사용되는 끈은 줄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라고 여겨집니다 미신인가요 또는 뭐야 cure back at gate 요통을 치료하고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다 to the family 가족에게 어떤 가족 own them 그 줄다리기 이거를 가지고 소지하다 소유하다 그 줄다리기를 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시골집에 오면 줄다리기 끈이 많아요 잘라서 다 나눠가지는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고 통째로 가진 사람이 있고 동네 유지들 돈 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죠 그래서 막 풀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자 what is more what is important 자 이게 뭐뭐하는 무엇을 연속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다 무슨 이게 뭐죠 곡성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인것은 이게 아니죠 뭐뭐하는 것이면 100% 우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데 선포관대는 거의 90%가 단수철입니다 그래서 이지고 온거죠 그러면 10% 복수철이 있어요 대박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느냐 맥락을 통해서 앞문장이나 뒷문장을 통해서 이게 복수라는게 보여요 그거는 일부일 뿐이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는 이거를 단수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있죠 그렇죠 주관대입니다 우리에게 투말 인헤리트 물려받는거죠 네 뭘 물려받아 뭐 전통을 물려받는건가요 물려받아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further 향후에 이 말이죠 향후에 네 발전시키는거죠 우리의 전통적 줄다리기를 다음 세대를 비해서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투 부정사가 1 나오고 여기가 투 부정사 2가 나오는거죠 투가 병력을 두려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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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